유방암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유방암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윤입니다 오늘은 앞선 두 영상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여성 호르몬제와 유방암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유방암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여성에서 유방암 발생 정도가 대략 한 천 명당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제를 드시게 되면 만 명당 여덟 명 즉 천 명당 한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천 명당 한두 명 정도인데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천 명당 한 두세 명 정도로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르몬제를 복용을 했을 때 유방암이 늘어나는 연령대는 폐경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날 다음에 먹을수록 그리고 복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된 나이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지난 후에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호르몬제를 5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두 배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경 직후 얼마 안 돼서 여성 호르몬제를 드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지는 않고요 어떤 결과에서는 오히려 낮아진다고 보고하는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도 그렇고 다른 서구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폐경 직후에 10년 이내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했을 경우 그리고 그렇게 5년이 넘지 않게 복용했을 때 오히려 암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어떤 질환, 그런 사망률이 꽤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사망률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복용함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힘들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호르몬제는 폐경이 됐을 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폐경 되시고 나서 여성 호르몬제를 안 드시면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지시고 밥을 드시면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식사도 거의 못하셔서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정말 해골처럼 변하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호르몬제를 쭉 복용을 하고 계세요 물론 유방암의 위험성은 굉장히 올라가셨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가 잘 체크해드렸고 괜찮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감안을 하고 드실 수밖에 없는 거고 가급적 폐경 직후부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신다 하면 최대한 기간을 짧게 잡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폐경 후에부터 나이가 많이 지났는데도 갑자기 어떤 치매나 이런 거를 예방하게 드시는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이러면 오히려 정맥혈전염에 의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어떤 힘든 증상들이 좀 괜찮아지셨으면 빨리 끊는 게 좋고 만약에 끊었는데 다시 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약을 좀 드시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끊으시면 다시 힘드시게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폐경 직후에 드시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물론 위험성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건강검진도 꼭 주기적으로 하시고 심혈관 질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그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많이 힘드셔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진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그 위험성과 드시게 되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잘 비교를 하신 다음에 복용을 하시되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요 이것으로 오늘 장장 3부작에 걸쳐서 여성 호르몬제 복용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유방암의 위험성은 올라가긴 하지만 아주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은 드셔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